자 여러분 이리로 오세요 자 여러분 이리로 오세요 여러분 이리로 오세요 자 여러분 제가 운전할 테니까 오케이 언니가 맨 앞에서 자 1,2,3 뒤로 아 재밌어 진짜 나 오토바이 탔죠 너무 재밌었어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보세요 일본어로 저는 그렇게 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아프리카의 별 용아입니다 보아를 잇는 용아 아시아의 별이 있다면 난 아프리카의 별 뭐야 뭐냐고 모두가 이렇게 바쁜 가운데 저는 이렇게 한가롭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straightforward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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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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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욱 오우 runs 아오RET 야가 tenir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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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저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튀는데도 머리를 잘랐는데도 아무도 저에겐 관심이 없어요 아 대기 화로위 신대래가 났어요 혼자 다른 데에 있는 것 같애 자 여기서도 파도타기 후우우우우우우우웠 자 이제 우리도 내일을 위해 준비합시다 하나 둘 셋 허헤헤헤 오케이 즐거웠다 자 멋대로만해 아 너나이가 엊그제 같은데 아무도 안가 이렇게 외치지만 아무도 안가네 이상왕 정말 적운이가 없던가 아 너나이가 엊그제 아 너나이 야 너나이 한 개 어이 번리 번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